주술의 전의 캐릭터가 차례차례 사망하는 가운데 그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대사가 저주가 되어 그것을 듣는 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저주라고 들었을 때 처음 떠올리는 것은 지프로 인형을 만들어 저주하려고 하는 대상의 머리카락을 심고 이상한 주문을 외우면서 심장이나 머리에 못을 박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의 주인이 갑자기 심장을 움켜쥐고 쓰러지거나 급사해버리면 저주 완료 같은 느낌인데요. 주술의 전에서 죽기 직전 남기는 말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대상을 저주하며 여기서의 저주는 꼭 지켜야 할 약소 또는 그런 상황으로 운명이 움직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망한 캐릭터가 어떤 말을 남겼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 저주가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생각만 해도 눈물이 앞을 가리는 나나미입니다. 나나미는 시부야 사변에서 특급 주령 나곤의 영역 안에 갇히게 되고 영역의 필중 효과로 한쪽 눈을 잃지만 메구미의 영역 전개와 후식으로 토우지의 활약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하지만 곧이어 나타난 조우구에 의해 상반신이 불에 타버리는 부상을 입는데요.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의식도 몽롱한 채로 주령을 거의 무의식적으로 재령하던 중 마히토가 나타나고 마히토의 무의 전변에 당해 사망합니다. 나나미가 곧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앞에 나타난 것은 나나미가 주슬고전에 제약할 당시의 동급생이자 임무 중 사망한 하이바라였습니다. 하이바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켰고 그곳에 나타난 것이 이타돌이었죠. 그런데 나나미는 하이바라에게 그것은 아니야 말해선 안 돼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저주가 돼 라고 하며 뭔가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그것이라고 지칭하는 무언가를 나나미와 하이바라 두 사람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주저하던 나나미는 곧 생각을 바꿔 이타돌이에게 뒷일은 부탁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사망합니다. 하이바라의 사망 당시 임무에 동행한 것이 나나미였고 친구의 시체를 가지고 돌아온 것도 그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이바라가 사망하기 직전 나나미에게 뒷일을 부탁해 라고 말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나미는 고전 졸업 후 증권회사에 취직했다가 사실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닌 보람이나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원하고 있음을 깨닫고 다시 주슬계로 돌아왔습니다. 나나미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하이바라의 유언이 저주가 되어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저주는 하이바라에게서 나나미에게로 그리고 다시 이타돌이에게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으며 주슬의 전이라는 이 만화의 이름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나미가 유언을 남기는 장면은 그의 상냥함과 이타돌이라면 자신의 저주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한 이타돌이에 대한 신뢰가 넘치는 시부야 사변 최고의 명장면입니다. 스쿠나의 대량 학살, 나나미의 죽음, 쿠기사키의 부상에 정신이 붕괴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이타돌이가 떠올린 것이 나나미의 마지막 말이었고 그 말은 이타돌이의 삶의 방식을 정의하는 저주이자 그것을 지지하는 신념이 되어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나나밍의 목까지 힘낼 게 아니라 괴로워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면서도 왠지 주술의 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유언이 저주가 된다는 설정은 이미 1화에서부터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타돌이의 할아버지 이타돌이 와스케인데요. 와스케는 등장 자체가 너무 짧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평범한 할아버지로 보였고 지금도 주술사라고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작이 진행되면서 주술사일 가능성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도 평범한 주술사가 아니라 상층부와 가까운 존재가 아니었나 하는 추측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와스케는 죽기 전 이타돌이에게 넌 강하니까 사람들을 도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 후 스쿠나의 손가락을 회수하기 위해 찾아온 후식으로와 함께 학교로 향하고 처음 저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일반인이었던 이타돌이에게 후식으로는 도망치라고 하지만 이타돌이는 할아버지가 남긴 사람들을 도우라는 말을 떠올리고 성가신 저주에 걸렸다고 말하며 주령과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그때까지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성가신 부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이타돌이는 유언을 저주라는 단어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스쿠나의 손가락을 먹고 주술고전에 입학하며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운명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지금에 와서는 개개선생의 빅픽쳐였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와스케는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죽으라는 말도 남겼는데요. 개개선생은 이타돌이의 마지막을 이미 정했다고 했는데 이타돌이가 어린 나이에 죽든 나이가 들어서 죽든 최후에는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합니다. 주술에서 쌍둥이는 동일한 존재로 간주되어 주력과 수식을 갖고 있는 마이가 있는 한 마키는 피지컬 기프티드라고 불리면서도 언제까지고 강해질 수 없었습니다. 오우기에게 큰 부상을 입은 마키를 구하기 위해 마이는 한계가 넘는 주력을 짜내 구축 수식으로 칼 한 자루를 만들어내고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마키를 각성시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 전부 부서줘 라고 말하는데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약속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저주이자 속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속박이라는 것은 어겼을 때 페널티를 받게 되지만 눈뜨자마자 마키가 제닝가를 몰살시킨 것으로 보아 일단 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시부야 사변이 끝나고 주술 총관부는 야가 학장이 고조우와 개토우에게 사주해 시부야 사변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사형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인으로 등장한 가크간지에게 야가는 완전 자립형 인공주혜의 제조 방법을 전하면서 이것은 저주라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잘 감추고 있던 비밀을 왜 이 타이밍에 이야기한 건지 가크간지도 깜짝 놀랐는데요. 가크간지에게는 앞으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완전 자립형 주혜의 제조 방법을 상층부에 전하는 것과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조 방법을 전하면 상층부는 주혜 군대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고 힘을 갖게 된 자는 어떻게든 힘을 쓰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주수계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크간지가 상층부와 어느 정도 가까운지는 알 수 없으나 상층부의 도구 정도의 위치라면 제조 비밀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제조 방법을 위에 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상부의 말이라면 뭐든지 따랐을 그가 한 번 배신하는 것을 계기로 썩은 주수계와 적대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어느 쪽을 선택해도 좋은 일이라고는 없기 때문에 야가가 저주라고 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에 따라 이타두리 쪽의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카마루의 조종자인 무타코오키치는 처녀 주박으로 인한 선천적인 신체 결손을 고치기 위해 마히토, 켄자크와 거래를 합니다. 마히토의 무의 전변으로 신체를 치료하는 대신 주수계 측에 정보를 제공하지만 고정 교류회에서 마히토 측이 속박을 어기면서 거래는 끝나고 마히토는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 코오키치를 치료합니다. 하지만 시부야 사변에 대한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코오키치는 그 자리에서 살해당하는데요. 코오키치는 죽기 전 보험으로 괴례를 준비해 두었고 술식의 발동 조건을 고조 사토루가 봉인된 후로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고조의 봉인과 함께 깨어났습니다. 이미 몸은 죽은 후지만 괴례를 통해 코오키치는 미화에게 행복해지라고 말합니다. 나나미의 유언이나 이타두리 와스케의 유언은 부탁이지만 단지 부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많은 시련이 뒤따라 올 것을 암시하는 말이었습니다. 코오키치가 미화에게 저주를 걸었다고 한다면 미화도 행복해지기 위해 어떠한 시련이 뒤따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사멸회의에서 술식을 갖고 있지 않은 술사가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미화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서 뭔가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제발 죽지만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언이 저주가 된다는 사실 때문에 쿠키사키의 생존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쿠키사키가 마지막에 남긴 말은 모두에게 전해줘, 나쁘지 않았다입니다. 이타두리에게 부탁한 것은 전해달라는 부분이었고 나쁘지 않았다고 한 것은 모두와 함께한 시간에 대한 자신의 평가나 감상입니다. 일단 유언이 저주가 되는 규칙에서 벗어났다고 보이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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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